환영합니다. 아니 그 예지윤씨는 뭘 들고 오신 겁니까? 아 이거요? 예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야 이렇게 무릎밖 도사의 이고대 감독님 강수현씨 예지윤씨를 한 앵글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그야말로 야 푸른거름도로 출세했네요. 강수현씨랑 무릎밖 도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인사를. 처음이에요.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진짜 애청자거든요. 너무너무 팬이에요. 아 저 영광입니다. 아 제가 또 영광입니다. 지금 막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. 일단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근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.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영화 개봉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 예 그리고 예지윤씨는. 우리는 또 고민이다 보니까 예전에 무릎밖 도사에서 이 사람 나눴지 않습니까? 잘 지내셨어요? 예 덕분에 너무나도.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. 그때 무릎밖 도사 나와서 제가 4차원이 됐죠. 무릎밖 도사 때문은 아니고요. 그전에는 신비한 여배우였는데. 너무나 귀엽게 상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예지윤씨의 상승이 생각납니다. 네.